와이파이 좀 켜야겠네. 이게 내가 급하게 오느라고 로밍하느라고 로밍이 하루 200메가밖에 안 돼. 로밍이 하루 200메가밖에 안 돼. 아, 저렴한 요금제. 그래가지고 거의 느려서 볼 수가 없어. 그래서 와이파이 좀 오면 와이파이를 써야 돼. 넌 로밍이야? 저는 로밍이 자동 로밍이죠. 저는 해외로 많이 가니까. 자동 로밍이 200메가밖에 안 돼. 저 3기가. 저 3기가. 3개짜리가 있어? 모르셨어요? 그건 얼마니? 하루에 한 3만 원 하니? 아뇨, 아뇨, 아뇨. 나 9,900원인데? 15일 해가지고. 15일을 써? 네. 15일 동안. 며칠 오는 건데 15일 거를 한꺼번에 쓴다고? 네. 제가 중국, 일본을 자주 가니까. 나는 하루. 나는 하루 9,900원 거 하루만 신청했어. 3분 무리. 잘하셨어요. 그게 제일 함적이야. 네. 그게 제일 함적이야. 네. 그게 제일 함적이야. 아까 2분을. 아, 이지아 아나운서 전화 와가지고. 제 거 99,000원. 그래, 비싸잖아. 그런데 15일 동안 패스야. 15일 동안. 3기가. 아, 그럼 네 거 좀 빌려 써야겠다. 아, 그럼 네 거 좀 빌려 써야겠다 일단. 제 거요? 이걸 아껴어야 돼, 이 동기랑. 무슨 지껏 아껴어야 돼, 이 동기랑. 이걸 아껴어야 돼, 이 동기랑. 제 거 쓰세요, 형. 네이버장. 제 거 쓰세요, 형. 네이버장. 뭘 검색하시려고. 그냥 뭐 SNS 보는 거지, 뭐. 너 SNS 하니? 하죠. 왜 인스타 팔로우 안 했어? 뭐, 뭐예요 형 아이디? 형, 형 SANG. 승리? 어, 형, 네. 형 30만 명인데요, 팔로우스. 너는? 740만이야, 74만이야? 저는 740... 45만. 저는 740... 45만. 740만. 대단한 친구. 하하하하. 740만 명이 승리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보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